물가가 치솟았던 지난해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추석 차례상 장보기가 두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례상을 간소화해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추석 전통 차례상. 정성을 더하다 보니 음식 가짓수가 28개에 이르고 상차림 비용도 상당합니다. 추석 차례상 물가가 모든 기간에서 대폭 상승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통계가 엇갈립니다. 가장 최근인 이틀 전 조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에서는 물가 하락 안정세가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줄어든 핵과일과 참졸기 가격이 상승했지만 채소류와 소고기 가격이 안정화되며 전체 비용을 낮췄습니다. 물가 상황과 별개로 차례상을 간소화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편과 나물, 구이, 김치, 술, 과일 4가지가 기본 상차림이고 원할 경우 음식을 추가하면 됩니다. 음식의 가짓수가 많고 조금 떠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정성을 가족이 이렇게 서로 화합해가지고 만들어서 먹어보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20-30% 할인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OBS 뉴스 이상우입니다.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